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안 먹겠어, 집에 다녀올게 진짜 김치당 고기 국수 아빠 안 마셨어 아 이게 고기 국수 제주도 그거 그거 아니에요 소복이 국수 봄미라지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소금이 고기 국수 고기 국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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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 하나 줘라 민서야 여기 작은 고기 있다 아아 자 여기는 그랭그랭 불광역전 먹으러 가봅시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